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당초 시행일은 수요일이었는데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일정을 하루 앞당겼습니다. 상년 55세로 별세한 영화배우 강수연 씨의 연결식이 이번 주 수요일에 치러집니다. 인연을 맺었던 영화인들이 장례위원회를 구성했고 장례는 영화인장으로 진행됩니다. 공직청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목요일에 나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